3. 난이도가? 이게 최고 난이도네 원래 항상 모든 게임은 최고 난이도로 시작을 해줘야돼 사운드 왜이렇게 크냐? 어이 줄였습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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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패치한 데 있어! 극혁 대충 알아듭시다 음 이름 인퍼노 스쿼드 음! 무슨 스쿼드구만 무슨 팀 이름인가봐요 얘가 그 사람 그 팀의 팀장이고 이 아줌마가 잡혀 안난가봐요 날 봐 날 봐 안 봐 안 봐 진실을 얘기해 줄래 액티베이션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내놔래 코드 내놓으래 으흠 저 영화에서도 항상 쓰는 대사들인데 저 대사 꼬드기는 거잖아 코드 내놔라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꼬드기잖아 약간 그런 느낌 코드 코드만 내놔 도와줄게 코드만 내놔 이마리마장 음 여기서 탈출하는 미션인가 보네 이 아주머니를 플레이해서 약간 그런 느낌 탈출하는 미션이다 빼박이다 코드 도와주 안녕 뭐하는 거야 크흠 뭐하는거요? 귀엽게 생기셨네요 빨리 풀어줘 뭐 고치는가 본데? 어? 아 내가 뭐 하는게 있었구나 안녕? 드로이드 가지고 지금 저 여자 풀러 가야 돼 어? 얘 걔 아니야? 다 썼어 음.. 한명 두명 세명 네명 싸울 수 있는 한명 밖에 없는거 같은데? 음.. 오케이 여기는 한명 음.. 아니 끊기는거 극혐인데? 죽냐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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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놀랬잖아 오 최대한 공격은 최소화하고 해야겠다 공격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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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잇 짜립하지 로봇은 상관없는건가? 없어 어 미안해 아니 왜 머리 한방에 안죽어 머리 한방에 왜 안죽는거야 아잇 짜립한 인텔에 도착했고 메시지에 대한 알람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엑스트랙션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알 수 있으므로 엔크리프트 인텔에 도착했고 엑스트랙션은 네 명은 못놔 역시 지금 전달한 인텔에 도착했고 엑스트랙션이 kadar 엑스트랙션은 못놔 엑스트랙션이 아직 도망쳤다 엑스트랙션이 지금 한단한 인텔에 도착했고 엑스트랙션이формyn데 자, 나라? 범위 아뇨 아뇨 뭐 어딨는거야? 어딨는데? 위에 어딨는데? 아 위에 있구나? 안녕? 다가가가 아잇 뭐야 아 저걸 뿌시면 문을 닫을 수 있어 오케이 알았어 근데 다 죽이면 되잖아 뭐하러 뿌셔 겨움치 같은 거 안줌? 아잇 아잇 안녕? 왜 지금 안 부셔지는 놈이야 열쇠가 없는데?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어 알이 없었나? 电시 얘들 없다 계속 생겨 뭐야 어 빨리 열어 어? 어? 렉 뭐야? 미션 떴구나 2 1 오호호 오 직인인데? 1 2 2 2 2 2 2 2 3 2 3 3 4 4 4 5 5 5 5 5 이제 시작이 프로로그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6 6 6 6 8